아왈 슈 유즈입니다 자 오늘은 플랜스타드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채널들 많이들 놀러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진행될까요 바로 가봅시다 뿅 얼마 전에 추가된 신규 브롤러 귀요미 또 솔로 쇼다운 맵인 것 같은데요 어?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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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프랭크 정신 팔려있는 모습 발견했어요 비가 어 저 궁둥짝 저기다가 벌침 딱 쏘면은 아주 잘 지겠어 딱 기다려 자 저격 준비하시고 발사! 가라! 꿀벌스... 어? 히히 하니 짜아 아유 금지럽네 뭐가 오나 뒤에서? 뿌어어어어 뭐야어어어어 아니 퓨디형 형이 여기서 왜 나와? 아.. 흐흐흐흐흐흐 마이씨 어? 마이 가앗 깍 어 어 어 어 어 어 내 궁둥이 어어 뭐여 이 자식 너였구만 내 궁둥짝을 쏜 놈 으억 에엑 일로 와 고옥 자잇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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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아 한쪽만 맞으면 또 아쉬우니까 한 발 더 두 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어때 내가 벌침 아주 서비스로 시원하게 무한 리필로다가 챙겨드렸어 뒤통수 조심했어야지 마탱 이 급한 녀석 감히 뒤로 노려? 너도 뒤노리잖아 야 모르겠다 받아라 볼 뚜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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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거의 뭐 4번 타자급 비비거든요 안돼 이곳은 이미 부상병동입니다 꿀벌부대 박살 안돼 어? 안돼 어떻게 얘들아 으아악 내 꿀벌들아 참을 수 없다 모 신데이루 뚜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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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? 저거 사실상 죽음 아닙니까? 거의 뭐 안쪽부터 그냥 뒤집어 놓겠네 꿀벌들이 트윗 트윗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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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한참 지난 크리스마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브롤러들의 크리스마스 모습을 느낄까요? 자 커버 미스터리 오피스터리 어 자 귀요미 시바 견디다 그리고 샌디까지 음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또 만들고 있네요 도스타 자아 또 올 땐 선물들도 밑에다 놓고 산타가 또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? 근데 또 저번처럼 산타 마이크 침범하진 않겠지? 트윗 아 오케이 하하 어 뿌듯하다 응 이것이 크리스마스지 디몬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정체가 뭐야 너 와우와우와우 뭐야? 모티스 힐 헤헤 브롤 특수 공습부대 모티스 프랭크 앤드 크로우 이 자식들? 시국이 어딨다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따위나 즐기고 있어? 그 평화 우리가 박살내주지 자 지금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암흑의 브롤러팀 암살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? 어? 뭐야? 암살각이 아니고? 강도 다녔어? 어? 이건 뭐 무슨 보스급 세력인줄 알았더만? 좀더독들이었네? 쪼쪼쪼쪼쪼쪼 아이고 야야야 즐기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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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빨리 헤헤 이 선물은 내 거예요 오오 야 머플러도 오오 장갑까지 아휴 안 그래도 손 시려웠는데 잘 됐어 잘 됐어 응 아우 그래 요게 바로 겨울이지 어 이것이 바로 플렉스 멋져 멋져 야 요거 딱 나를 위한 선물이네 어떻게 손에 딱 맞냐? 응 하하하 다음날 아침 어허허허 어허허 이게 무슨 일이야? 어허허허 어허허 어제 밤에 뭔 일 있었던 거야? 어허허 야 얘들아 나와봐 큰일 났어 웨이컵 웨이컵 기성 기성 비성 비성 비제이 워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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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집 바퀴 빨리 좀 나와봐 자 말이 안 되는데? 이게 도둑 들어온 거야? 에반데 잼그랩 갑자기 잼그래피모드? 음 정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좀도둑놈들 잼그랩으로 참교시켜줘야겠어요 흠 멍청한 놈들 뺏긴 놈들이 잘못이지 선물 잘 먹고 갑니다 꼭 아우 얄미워 이 자식들 맞았네 니들이었구나 범인이 일로와 덤벼 멋있든가 하이 갖고 싶으면 힘으로 뺏어보라고 어? 이 얍 오우 뭐야 생각보다 치열한데요? 그리고 샌디도 출격 갑니다 오케이 얘들이 열심히 싸고 있는 사이에 잼그랩은 내가 챙긴다 샌드스톱 샌드스톱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로써 어 모든 전리품 최종 승리 으응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아하 뭐 그 잼그랩이라도 먹어라 선물은 우리들 거야 갈게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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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잘가 까끄러치 야 얘들아 너희들 선물 내가 다 챙겨왔어? 오케이 뭐야 좀 생각을 해보자 아 그래도 훈훈하게 파티는 다같이 즐겨야 재밌는거죠? 음식 맛있는 음식도 나눠먹고 그래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서로 싸우지도 않고 야 크로우야 다음부터는 그 좀두둑질 하지 말고 우린 정정당당하게 서로 선물 교환하고 어? 디스 이스 우정 오케이? 위 아 프렌드 어머 칼아 이런거까지 준비해주고 내가 미안해 어휴 잘못했어 너는 진정한 나의 친구야 그래 임마 니가 좋아하면 됐다 나는 응 자 선물 줄까말까 줄까말까 저기서 던질까말까 하고있네 샌디는 이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 식물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사인거 같습니다 로사인거 같습니다 자네 빨리 들어오게나 아 나왔네 비 맞습니다 비가 그 식물학자 로사의 조수 컨셉이잖아요 오 오늘 드디어 둘이 만나네 아이고 박사님 부르셨어요? 저희 출근 안 늦었습니다 박사님 네 딱 정시간에 왔어요 정시 출근인데 타임 투 자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실험을 할거니까 하 Cara 내가 시키는거 바로바로 수행해야 되니까 오 será 박사님 오늘은 어떤 실험 인가요? 보고만 있어 ض entire 자 뭐가 나올까 실험 대성공이야 박사네 저 못입니까 positions 와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크게 나오는걸? 아야야야야야야 그 벌은 먹지마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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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 야 정신차려 인마 오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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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마 어떡해 우리 벌 이거 비 이봐 비 빨리 그 벌에게 구급조치를 시연하게 어머 어.. 아이고, 이제서야 제대로 발현됐네.. 아..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 때문에 우리 벌이 다쳐버렸잖아? 어..? 자, 내가 요번에 개발한 특제.. 마법.. 치료약인데 쓰읍.. 먹힐지 모르겠네 한 번.. 해볼까? 쉬.. äd seas 오오오오.. 으헣 10시 10시 15시 15시 14시 1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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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Antarctica 15isiaj 대성공이네요